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하면서 투자전략 방향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 앞서서 시장 상황은 봤지만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 주들은 오히려 오늘은 좀 깊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오면서 시장이 어제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있고 또 어떤 쪽에 투자를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부터 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연휴 기간에 글로버지시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급등세를 우리 시장에 모두 다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도 시장의 저점에 대한 인식들은 확산이 됐고 다들 이제 추가 조정에 나오면 사겠다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단키트지로 어저께 급등이 나왔던 것들은 진단키트가 이제는 어떤 상비약처럼 일반에 구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숏해지가 낫죠. 진단키트가.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게 나타났는데 너무나도 다소 과학에 급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따라 붙는 것들은 좀 연휴 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좀 사실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치기 소년처럼 될 듯 될 듯하다 계속 안 되는 소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해외 쪽에서는 방역지층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리오프닝 등 종목들에 대한 반응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아직 반응세가 좀 크지 않다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가 오늘 2만 7000명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종목들이 그래도 견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방역지층만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항공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여행 이런 쪽에서의 언급을 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들은 의류가 작년에 연말에 잠시의 이비지 코로나 시행했을 때 이비지층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앞으로 이제 오늘 또 2주가 연장이 됐지만 거리 두기 연장이 해제가 된다거나 방역지층 완화가 있는 사이클이 나올 때 경우에는 관련 소비지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전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방역지층 완화하는 근거 자체가 오미크론에 대한 위중증이라든가 치명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각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지층을 완화하고 있고 관련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리오프닝 관련 종목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일단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방역지층이 완화됐을 때 억률이 소비가 한 번에 폭발하는 그런 쪽의 종목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대안항공 좀 말씀드리겠는데 대안항공을 제가 우리 코너에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 2주 전쯤에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4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지가 나왔습니다. 별도 연결 모두 기준으로 7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별도 기준으로 492% 성장, 연결 기준으로 380% 성장은 나왔는데 보통 대안항공의 영업이익이 2016년도까지 10% 넘는 걸 못 봤는데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나왔고 연관대로도 15%가 넘었습니다. 이런 조자리수의 엄청 큰 영업이익률은 처음인데 어쨌든 컨슈런스 5천억 대를 훌쩍 되어 넘는 영업이익금 기사장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영업이익 컨슈런스가 1조 정도였는데 지금 1조 3천억이 넘어갔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1조 6천억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실적을, 이렇게 실적이 거의 1년 내내 어닝 서프라지가 나오고 올해 실적 컨슈런스도 굉장히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요기된 주가의 반영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가가 좀 늘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때 여객이라든가 화물 수요를 보니까 화물 같은 경우는 그냥 여전히 항공화물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고 가격도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1분기가 비수기라서 다소야 우려가 있겠지만 현재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평균 단가가 1월 달에 5% 이상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항공화물 물량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화물 수요가 상당히 좋다. 화물 실적을 받쳐준다는 것이고요. 4분기 때 여객도 잠시 위트코론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국제에서는 모두 다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해외 여행기 같은 경우도 괌이라든가 싱가포르, 파와이 등 이런 무경리 입구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회복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시장의 방역 지식이 완화됐을 때는 항공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가 가지 못하고 눌림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이럴 때 우리가 모아갈 필요가 있을 거고요. 기술 쪽으로도 지금 21선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21선이 우상향돼서 회사가 나오기 전에 조용히 천천히 모아가는 구간이라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번에 IR 자료에 보면 실제적 발표 자료에 부채 비율이 대폭 강소한 게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275%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처음으로 부채 비율에 대한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에서 충분히 10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올해 영업이익은 2조 정도 보기 때문에 4개의 목표 시점은 1타 1조 20조 정도 보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더블 가능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차 5만 7천원을 예시했는데 지난번에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1차 3만 7천원을 제시했었거든요. 그게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건데 작년에 1조 4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1차적으로는 4만 원 정도 트랜프 목표 주가를 잡아보시고요. 그게 시가 총에 34조 정도고요. 20조 기준으로 해서 5만 7천원 이타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에도 문화 하나 다 보고 있고 늘림으로 한 2만 8천원 전후 정도까지는 늘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늘 강조해 주시던 대한항공 목표가도 차근차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